형님 옛날 느낌나게 필터 TV로 해주시면 안될까요? 그런데 그거 제가 해봤는데 별로예요 필터는 한번 가볼게요 타이머만 있으면 만족한다고 자 농매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오랜만이다 농매 자 요즘에 마리오로 컨트롤이 좀 물이 올랐기 때문에 요정도 컨트롤은 그냥 되자 자 좋아 주변 배경 안없어져 저거 아! 왜이렇게 빨리 가냐? 짐작하게 피지컬을 보여줘 어 저거 뭐야 저거 아이템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 자 좋아 옛날 게임이라 아 뭐야 뭐야 저거 아 저 중간에 끊겨있어가지고 아 끊겨있으면 저렇게 접히는거구나 1탄도 난이도가 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와 이거 오랜만인데 이 느낌 흐하하하 자 전쟁 갈게요 자 침착하게 아! 어 뭐야 아 어 판정 완전 구리네 죽었어요? 이럴수가 컨티뉴 두목숨 밖에 없어 이거 뭐야 침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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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뭐 먹은거야? 버려버려 밖아 밖아 약간 미끄러진다고 해야되나? 여기 왜 미끄러지지? 봐바 미끄러지죠? 와 흘렸다 채팅창 있는 곳에 무슨 그림 그려져 있냐구요 박사님하고 얘 여자 로봇 자 좋아 진짜 큰 이거 뭐예요 소리가 띠띠띠띠띠 나는데 피는 안차 보너스는 아닌 것 같은데 잘 타고자 하앗 오옷 하앗 큰일인데 자 일단 세이브 한 번 하고 이건 강제 세이브가 되거든요 에밀처럼 큰일이야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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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마리오로 진짜 다 젖어 아까의 보너스 옛날에 내가 아닌데 오전게임이라 그래 이거 침짝 침짝 오프 어 어 어 하 흠 채팅창 좀 더 줄여달라고 오른쪽으로 아냐 딱 맞어 가려져있어서 와 빡세다 아 제발 현황 가자고 아 현황 안하긴 다행이야 어 아 왜 이걸 못하는거야 어 이거 뭐야 야 다른 일단 다른 스테이지가 이거 안 돼 어 밑으로 안 돼 어 뭐야 이거 다른 스테이지 고를 수가 없어 흠흠흠흠 다른 스테이지로 가 어 나가서 음 아 조작감이 좀 구려요 87년도 작품이라 그런지 아 좀 조작감이 좀 구리 빤맨 빤맨으로 가자 빤맨으로 갈게요 흠흠흠 주니언님 뵈세 열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빤맨 뭐야 저거 무서워 어어 죽여죽여 아 먹는거 아니였어? 먹는거 챙겼는데 1탄 흠 악랄하다 이거 난이도가 맞으면 낙사한다 자 좋아 피해주시고 자 좋아요 뭔데 먹는소린 자꾸 나 아 이거는 1탄이라 슬라이딩하고 그게 없어요 기모우는거 저거 밑에 뭐지? 피인가? 아아 이상해 내려올때랑 피가 비슷한거 같애 자 침착하게 뭐야 쟤 저 용매스레이에서 맨날 나오는 방패병이네 뭐야 저 마.. 마리오데포 아니야? 애들 애들이 근데 한방에 맞고 죽는다 밟고싶다 왠지 밟고싶어 아 뭐야 자폭하는구나 터지면서 아 프레임 저하보소 맞은 다음에 세이프도 없어 중간에 큰일났다 용매 너무 쉽게 봤어 강력하잖아 맵다 매워 1탄이 트랩이나 조작감 때문에 최고 난이도라고 암튼 2탄 1탄 비슷한걸로 알고있어 난이도 높은걸로는 괜찮습니다 적응되면 돼요 요즘 하도 마리오를 많이해서 그래 사람은 적응해 동물 아니겠습니까? 쏴버려 약한놈들 저거는 기술 기술 게이지인거 같애요 87년도면 진짜네 이제 거의 30년이네요 와 뭐야 이거 총알 간통하네 내것도 좋아 먹고 이거 이거 켜당했으면 난리난다고? 켜당이 금방 깨 이거 보스 6개 밖에 없어서 쉬워요 그니까 양보다 좀 지리라고 해야될까 오? 터지면서 안 돼! 아 또 아! 또 똑같은데서 죽을 뻔했다 아 아 조심해 맞으면 뒤로 밀려난단 말이야 무적이 아니야 아 아 아 무서워 무서워 아 원래 강제 세이브는 안하는데 이거 해야되나 너무 무섭다 뭐야 저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조작감이 좀 뭔가 미끄러지는게 아 뭐야 뒤로 오네 오케이 오케이 어우 아 아 그냥 지나가세요 어 또 오나요? 계속 오는거야 설마? 아 말도 안 돼 어떡해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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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딜레이 있게 죽는거 보소 어 여기가 여기서부터구나 아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명 명모습인데요 근데 중간 세이브 되긴 되는구나 아 어쩔 수 없다 벌써 노가다 해야되나 롱맨 전통의 특유의 노가다 파밍 좀 해야겠어 여기 세이브 저기 파밍 하라고 좀 만들어놨구나 얼굴 좀 주세요 롱맨 얼굴 한번만 주세요 다시 가야겠구나 이거 다시 가죠 그냥 가보자 있을 때 가자 있을 때 아 유도구나 내가 있는 곳으로 나오네 이놈들 화면에 있을 때는 안 나오기 때문에 나를 쫓아오지 않고 아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아 뭐야 완전 스쳤는데 아 개 완전 어려운데요 큰일인데 진짜 어려운데 이끌움 방지가 없어 신발에도 달려있는걸 야 아 더러운 녀석 아 아 왜이래 얘네들 왜그래 미쳤네 자 하나 아 무슨 카우보이야 아 어디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콜오브 후활해지라냐고 아 뭐야 이거 카우보이 다닌 어디갔어 어 나 열받네 이거 아 멘탈 터지면 안 돼 아 아 자 침착하게 피지컬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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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형기 메일보스 흐 어 음 어쩔을 저는 그 어렵다도 한 록맨 2 탄 도 아주 손쉽게 깬사람으로써 아주 간단히 깨습니다 록맨 2 한 개만 먹고 갈게 파밍 안하고 딱 한 개만 먹고 여기서 왼쪽으로 점프해보라고? 아 되긴 되겠다 근데 가시가 있어서 한 번에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나왔어 아 드럽게 조금 차 진짜 눈꽃만큼 찬다 아앗 막 그냥 가면 되네 일로 이게 낫네 오히려 무섭긴 하지만 이게 좀 미끄러진다니까? 짜증나요 요정도 컨트롤 요정도 요정도 느낌 아 느낌 아니까 아아 아으 좀 지나가 빨리 아우 나 죽는다 나 죽어버렸 요정도 아아아 아 귀에 들어갔어 정말 귀에 들어갔어 그렇게 빨리 나오네 이쪽이요? 올라가 올라가 정확히 귀에 들어갔어 아니 어렵다니까 진짜 판정이 더럽고 하지만 뭐 아 왜? 아 무적 없네? 반짝이 있는데? 반짝이가 안통하네 가시에는 크으 농맨의 최대 숙명 최대 숙적 바로 가시 아니겠습니까? 아 아 와 자차없다 진짜 이러니까 1탄 망했지 2탄만 성공하고 아악 다시 흐흐흫 좋아 여기까지 좋아 피도 많아 밀리지만 않으면 돼 오케이 썩 아아 맞으면서 가자 그냥 어차피 맞을꺼 맞아맞아 귀조심 아 저 놈 또 왔어 아 아 아 나 웬 목숨이지? 먹고 싶다 저거 아 절로 갔었어야 되는데 방패병 아 보스다 아 이게 끝이야 쉽네 지나가자 어? 보스 맞아 왜이래 끝으로 가보 여기 뭐 먹고 주나봐 어렵잖아 가는게 어? 보스가 아니네? 아아 이거 사다리잖아 이거 사다리네 벽이 아니고 빰맨 패턴 좀 볼게요 별거없고 내가 보잘비거든 뭐야 간단하잖아 여우 짱쉬움 역시 롱맨은 보스보다 맵이 어려워 간단하죠? 아하 저거 그 아까 콩알탕같은거 뭐야 점수였네 다섯개 모으면 오천점 쓸모없는 자 밤맨에서 밤바맨에서 밤바를 얻었다 그러면 그 밤바로 아이스맨을 없애는 것일까? 아니면 이게 내성이 있거든? 파이어는 아마 아이스일거같고 아이스는 번개같은건데 거츠맨 거츠맨이 뭐죠? 거츠가 뭐야 거츠맨이 뭡니까 이거 거츠가 무슨 뜻이야? 거인맨인가? 바위야? 아이맨? 여기다 그러면 여기야 폭탄은 바위로 거츠 용기야? 아 여기 거기잖아 큰일났다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는거야 이거? 아이씨 이거 죽으면 어떡해 잠깐만 나 밤버 이거 어떻게 쓰냐 밤버 한번 써볼게 밤버 두렵게 오래걸려 두렵게 오래걸려 나이스 보너스 두렵게 오래걸려 아 여기가 문제야 지금 조작감이 너무 구려가지고 점프가 자신이 없네 자신감 있게 가자 당연한 곳에서 점프해서 당연하게 떨어지면 되는 곳이야 침착하게 침착하게 왜 안오냐고 왜 안오냐고 근데 저거 와야지 내가 점프하지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을거야 여기서 한 2시간 걸릴 것 같다 자 자 세이브해도 되죠 여러분들 게임 내 기능이잖아 그쵸? 뭐 강제 뭐 에뮬러 세이브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에요? 세이브해 안된다고 그런게 어딨어 편함도 아닌데 그럼 안할게 일단 안하는데 여러분들 하라고 빌게될것 아아 지금 떨어지는거 보셨어요? 지금 롱맨 몸안에 폭탄이 있어서 그런가? 중력이 엄청나게 받아 뭐야 엄청 빨리 떨어져 1에서 3으로 바로가자 지금 2 타면 계속 점프해야되거든? 올거야 타이밍 맞춰서 왔다 아 아 약간 좀 타이밍이 늦었네요 와 저기가 어렵다 근데 세번째 가도 점프 막 뛰어야돼 큰일났다 여기만 돌파하면 될 것 같은데 개어려워 진작하게 왔니? 다음 타이밍 온다 다음 타이밍이 오는데 미리 뛰어야될 것 같애 으흠 하하하하하 이야 컨디니드라? 잠깐만 컨티니듀 되네 다행이네 세이브 안하면 되겠다 기술도 그대로 됐어! 세이브 로드 필요없어 자존심이 있지 남자 갑박아있지 용맨 용맨 정도로 마음 놓고 뛰어 어 컨티니듀 돼 마음 놓고 뛰면 돼 자 두번째 오는데 이게 빨리 뛰니까 빨리 뛰니까 닫자마자 바로 점프 뛰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 야스 나 잘해 할 수 있어 아아 아씨 뭐야 아아 아 어떻게 하라고 돈 아 뭐야 아 뭐야 똥파리 같은 녀석이 아아 아 뭐야 말이 온 줄 알았어 공사판이네 여기 오케이 각도만 맞춰 조심하다 뭐 있을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죽이고 가 어 계속 나오시나요 혹시 가시 가시 조심해라 가시가 왜 이렇게 커요 가시가 이따만해 롱맨보다 더 커 가시가 그럴 줄 알았어 맨 끝이 좋겠지 왠지 맨 끝이 좋겠지 왠지 뭔가 맨 끝에 좋은 게 있을 것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내 까시 아 아 아 아 두번째구나 두번째 좋은 게 있구나 아 아 그 기억해놓자 아 신기하구만 나 도목쓰니까 한 번 죽어야겠다 그냥 패턴 보고 폭탄 쓰지 말고 파밍할 걸 그랬나? 여기 1탄이라도 죽어도 포동러에서 시작하겠지? 아 저겁니까? 패턴이? 이게 어? 그냥 죽이겠는데? 보스가 너무 쉽다 폭탄 던지면 되네 적이 있을 때 어 뭐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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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습니다 네 알았구요 저것만 해 뭐 다른 거 필요도 없겠구만 그냥 지번 총알에도 잡겠어 하지만 아이고 죽어 죽어 치즈볼 와 암마 많이 나네요 한 세 방이면 가겠는데? 흐흐 흐흐 아 간단하네 쉽네 쉬워 바위니까 바위는 또 뭐에 쎄지? 응? 보스가 쉽네 보스가 맵은 어려운데 수고 이지하네 바로 깨겠는데 켜놔 와 제 타이머 킬걸 아하 도착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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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